워 워 워 워 워 워 워 워 아직은 저놈을 guiding 못 간다고 천해라 70세의 저세상에서 Michelangelo 워 워-라 아직은 쓸만해서 못 간다고 천해라 80세의 저세상에서 날 데리러 보네 할 일이 많아서 못 간다고 전해라 90세에 저 세상에서 불아버지 못이러 본나 모아놓은 돈 담았서 못 간다고 전해라 100세에 저 세상에서 불아버지 못이러 본나 좋은 날 좋은 시일 알아서 간다 전해라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로 아리랑 아리랑 아리로 오시구! 잘 들었어요? 그렇게 하면 되네 다시 한번 제가 말하는 대로 사실 분들만 방수 80세에 저 세상에서 떠내리고 오는 자존심이 너무 상해서 못간다고 전해라 90세에 저 세상에서 울아버지 모시려고 골라 여자 관계가 포장해서 정리하고 간다 전해라 100세에 저 세상에서 울 엄마 모시려고 골라 그 남왕제 한남날을 잡고 있다 전해라 150세에 저 세상에서 울 엄마 모시려고 골라 나는 이미 큰 남세에 와있다고 전해라 아리라 아리라 아라리요 우리 모두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요 얼씨 얼씨 여러분 사랑합니다